이영작 박사님이 상당히 미국 생활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인들이 꽤 많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보면 이영작 박사님은 얼마 지난 몇 달 전에는 또 월간 조선에 심청 인터뷰를 했더구면요. 이영작 박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이유 그리고 특정 지역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10% 정도는 현재의 다른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사전투표를 조작을 안 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지만 그러나 본인은 일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알고 있지만 내가 모난 돌이 되기는 싫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이게 좀... 음. Não. 음. color 안. 채팅이 끊겼네요. 채팅이 끊겼으니까 여러분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이 끊겨서 다시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이 영작 박사님은 dj의 처조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제대로 여론조사를 연구하신 분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나 또 여론조사 분야에서 상당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갈름 같은 걸 보면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리한 그런 글을 많이 쓰지만 이분 정도 같으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을 통계학의 기본 법칙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영작 박사님 같으신 분이 대한민국의 4.15 총선이라든지 다른 공직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연세가 80 정도 되시는데 입 딱 다물잖아요. 일체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원로 가운데 그래도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바탕을 두고 선거에 문제가 있다. 정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신 거의 유일무이한 분이 좀 알려주신 분에서는 소설가 복걸시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식자층이라든지 지도층의 그런 어떤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또 어떤 정직성 이런 부분들은 국민소득이 3만 부리고 4만 부리고 이런 거 관계없이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작 박사님 같은 경우는 좀 진실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좀 불편한 점을 인수하더라도 이 영작 박사가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 제시한 것은 대부분의 국내의 예타 여론 전문가들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란 것은 미국식 용어로 표현하면 어프로블 레이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좋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이 30%로 떨어졌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편가인데 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대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줄 모르고 헤매고 있다. 예당 일부는 숨어서 총질하는 조직까지 보이고 누가 그러는지 짐작은 가지만 숨어서 하는 것을 보면 무시해도 될 것 같다. 정권 초기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미국 정치를 보면 레이건이나 클린턴도 정권 초기에 이런 현상을 겪은 일이 있었다. 그래도 결국 성공한 정권으로 미국 국민들은 기억한다. 낮은 긍정평가율에 여당은 호남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리겠다. 호남의 예산폭탄을 떨어뜨리겠다. 대선 지방 승급 공량을 적극 이행하겠다 등 호남의 호수함에서 만회를 시도하고 있다. 여권은 서진 정책으로 떨어지는 긍정평가율을 회복시켰다는 모양이다. 이것을 두고 연목구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자성어죠.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여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오를 일은 없을 것이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이형작 박사는 DJ의 처조가로서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절했고 또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전문가들 가운데서 연배가 굉장히 많고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호남에 가서 별짓을 다 하더라도 여당 지지율은 안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 하지 말라. 그리고 이형작 박사의 결론은 당신들 정치를 몇 년 해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 모르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형작 박사의 주장이라는 것이 새로운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대부분 생활인들은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에 가가 임의 행진곡을 부르고 호남이 제1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 양반들이 정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이형작 박사가 좀 유식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난간에 처할 때마다 경남 거제도로 가서 칩거 저항했지 전라도로 가서 호소하지 않았다. 1987년 13대 대선에 배배한 김대중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전라도에서 호남이 뭉쳐 살려달라고 호소하여 승리하고 부활했지 경상도에 가서 위대한 박정희의 경상도를 노래하지는 않았다. 이런 뭐 너무나 간단 명료한 것을 국힘당 지도부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동서남북을 전혀 가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딱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를 지지했던 사람은 분노하는 거죠. 사람이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산과 현상의 핵심과 본질을 괴뚫지 못하면 그러면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지금 현국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연목구호정치가 가장 큰 문제다. 여기서 연목구호정치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질과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뭡니까? 구설하는 것을 연목구호정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광주 586 행사에 가서 주먹을 치고 좌파 애국가를 부른 것이다. 영남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고 호남에 가서 당선 축하 감사 인사하는 꼴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라고 했을 것이다. 나부터 그랬다. 김일성 찬양 노래한다고 김정은이 윤석열 지지자로 돌아왔을까? 일종의 그런 한상을 하는 모양새다. 연세가 80 정도 되고 정치판에서도 경험이 있고 또 학술적으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뭡니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신나간 짓을 계속해온 거죠. 정신나간 짓을. 사안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삽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윤석열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당신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영작 박사가 그냥 좀 깔끔하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다음 또 이야기해. 윤석열은 김대중이 아니다. 김대중은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호남은 DJ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용납하고 호남의 영웅이자 영도자고 선생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긴 했지만 DJ는 소위 동진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정치기반이라 할 수 있는 영남에서 대선에서 받은 지지율은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대구 광역시의 75%조금 받은 것이 가장 높다. 그래도 영남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영남은 도외시하고 호남에만 구애를 한 모습을 보기 있다. 이준석이 호남에 가서 지지를 호소하니 당도 따라다니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단추를 잘못 끼웠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대구에서 윤석열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선 지지율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모르는 모양이다. 이영작 박사님 말씀은 야, 이 젊은 친구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들 좀 차려라.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아직 모르겠냐? 이렇게 이영작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무식한 애들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남에 가서 여러분들 임해 행진국을 1억 번, 10억 번, 100억 번 부른다 해 가지고 여당 지지 안 한다 이야기죠. 그걸 왜 모르냐 이야기입니다. 젊은 친구한테 부하내동이가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한심한 거죠. 대한민국의 우파 진영의 경쟁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영작 박사가 그냥 한심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라도 윤석열을 지지한 유권자들에 한계에서 지지해달라고 외쳐야 된다. 통합정치란 말뿐이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망상이다. 윤석열의 통합을 말하면 호남과 좌파에게 지지해달라고 외치는 것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아마추어 정치다. 얼마나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또 건설적 비판을 하게 되면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느 정파에 속하지도 않고 정당에 속하지도 않고 단체에 속하지도 않고 누군가에서 의지해서 뭡니까? 밥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독자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심한 겁니다. 한심해. 그 정도의 지력밖에 안 되면 때려치워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대통령이 됐으면 사안과 본질 정도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가 모자라면 이형작 씨나 만나가지고 한 수 배우든지. 그 다음 대안이 나오네요. 윤석열은 단순하고 과감해야 된다. 상징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 문재인이 시작한 한전공대 정부 지원 중단하고 인근 전남대학교 또는 조선대학교 합병을 추진해야 된다. 동시에 작은 정부를 적극 추진하고 규제 해제하고 감세를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이다. 레이건이 편 정책에서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영남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단순하고 과감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형작 박사도 80세지만 비겁함이 드러나는 거죠. 가장 상징적인 게 뭡니까? 선거부정 수사하는 겁니다. 그걸 절대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 80 정도면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좀 더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합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약속했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내침을 당했는데 적으로부터 내침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5개월 6개월은 뭉개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진짜 뉘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비겁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소심한 인간이구나. 저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했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형작 교수가 이야기하는 김에 좀 화끈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드문 겁니다.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합병한 게 지금 왜 나오냐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고 과감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윤석열을 지지했던 많은 지지층들의 다수가 당신이 검찰총장을 했으니까 당신이 적폐청산의 가장 적임자일 것이다. 그래서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니까 공정상식정의를 약속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열을 받는 겁니다. 그래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가슴을 탁탁 치는 겁니다. 이영작 박사도 결국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노년에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나 핵심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핵심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나 이런 사람과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양산훈이나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선거를 도둑맞아가 나라가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그냥 골로 갈 뻔했는데 그런 문제는 일체의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 거는 이영작 박사가 이렇게 여론 전문가, 1세대 전문가로서 제대로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귀한 것만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또 알아야 될 것은 경제가 나쁘면 대통령의 긍정평가에는 무엇을 해도 어렵다. 민생을 이기는 정신은 없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잘못한 것은 없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광주 5.18에 가서 주먹을 치고 종북 좌파의 국가인 임해 행진국을 부른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영남 지지 80%를 목표로 정하고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우파 행보를 보여야 될 것이다. 지지는 우파에서 나오지 좌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대한민국의 원로라는 분들도 이렇게 앞과 뒤를 재고 자신에게 혹시 미칠지 모르는 불이익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로에서조차도 더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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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